폭탄이 터졌다고 지금 보수단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세종시민들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종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수단체들도 그렇고 세종시민들도 그렇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수도 이전 공약. 행정수도 이전. 위헌 났었죠. 헌법재판소. 관습 헌법 위반이라고. 제동 걸었죠. 그땐 제동 걸어놓고. 이번에 만약에 그래서 다시 옮기려고 하면 헌법재판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충청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요. 저 자체를 반대해서는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하기 위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쇼니까. 얘네들이 막 던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천조 이상을 풀겠다. 반동은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게 이것들이 불리하니까 막 던지는구나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있다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도 국회 세종시 완전히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일단 대통령실은 자기네들은 한동은이 마치 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먼저 하라고 그랬겠죠. 그러놓고 한동은이 아바타처럼 한 건데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는 환영한다.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사를 하면서 국회 자체가 아예 옮겨가서 여의도에서는 다시는 국회가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은 문화적인 어떤 부지를 만들고 또 규제를 풀어서 다양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금융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공간으로 여의도를 재구성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공약한 산업은행 이전은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 본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부산의 활력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산업은행은 서울에 있는 게 맞다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도 산업은행에 와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과 문화의 허브로 여의도를 만드는데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이전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허브가 된다는 건 다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 증권 본점들이 다 거기에 모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월가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 비워놓고 땅 투기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데 땅을 사놨을 줄 아나 벌써. 벌써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느낌이. 한동훈 어머니 직업이 복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저런 공약들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한동훈이 저거를 청와대 용산의 지시로 했든 본인이 결정했든 저건 자충수입니다. 저렇게 큰 공약을 십몇일 남겨놓고 던지는 것은 누가 봐도 쇼거든요. 저것을 만약에 하고 싶었다면 진작부터 얘기하면서 차분차분 준비를 해왔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툭 던져버리니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은순 땅 있냐 이런 얘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은순 땅 여기 부근에 있냐? 그리고 한동훈 어머니가 그렇게 복부인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냥 보니까 현역처럼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분원이 아니라 본원을 갖다가 그냥 바로 다 옮겨버리고 이 거대한 땅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야 있겠지만 그건 상당한 준비기간과 또 국민 설득과정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안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이게 화두가 되거든요. 그렇죠. 막 싸우는 거죠. 이전 반대.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찬성. 조국도 찬성. 뭐 당연한 거지. 맥이 확 빠지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해준다니까 고맙네? 그럼 제대로 하든가 여태까지는 왜 안 했어? 왜 갑자기 한다 그래?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던지려면 상대방이 기를 쓰고 반대할 만한 걸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처럼 25만 원. 이런 거 재난 지원으로 그런 걸 던져야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쟁점이 형성되면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쟁점이 형성이 안 돼요. 다 찬성하니까. 세상에 지금 이 25만 원 공약 같은 경우는 녹색정의당도 반대하고 조국 혁신당도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말을 수정했죠. 반대는 아니라고.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정무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팔아서 펴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환영한다. 그래 놓고 현실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군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가를 한동훈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소양강호에다가 돌 던져놈은 수위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니네는 천조씩 풀겠다고 하는 놈들이 무슨 물가 타력이냐. 얼마 돼도 안 된 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25만 원이라는 건 전부 다 상품권이나 그런 바우처로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이외에는 못 쓰게끔 해가지고 순환을 시키기 위한 지역화폐 이런 걸로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요. 코로나 때보다 더 지금 힘들다. 맞아요. 죽겠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뭐 이쪽에 물 빼가지고 다시 이쪽에다가 공급해가지고 다시 글로 돌아오게끔 한다는데 뭐가 물이 넘친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것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윤희숙 보세요. KDI 출신이래요. 자기가.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까게부터 하고 한동훈이 그러면서 참 점입 가격입니다. 이런 2조 심판을 하는 게 민생이래. 이런 궤변을. 아니 설득력이 없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국민이 들으면 딱 와야 되거든요 느낌이.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뭐 3년은 너무 길다.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길어. 너무 지루하잖아. 저거 잘 만들었네. 저거. 그래야 이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2조 심판이 네거티브가 아니다. 이 말도 웃기지만 민생이다라는 말은 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엄청난 분열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게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판하려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그렇다고 하죠. 조국은 무슨 힘이 있다고 심판을 합니까 지금. 조국을 여태껏 그렇게 조리돌림을 해놓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온 가족을 다 죽여놓고 그래놓고서는 심판을 조국을 또 심판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갑자기 민생이 돼. 저는 생각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하면 뭐가 달라져서 민생에 이득이 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태까지 경제를 망친 게 이재명 대표입니까? 조국은 더덕 아니잖아. 조국 대표가 감옥에서 망쳤습니까?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아 진짜 황당한 논리적 괴변인데 저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죠. 느낌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황당하다는 느낌이에요. 쟤는 왜 저러지? 그렇죠. 쟤는 입만 열면 저런 얘기밖에 못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공격하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그러게만 했던 놈이 보세요. 괴모를 발언했다고. 비유로 괴모를 비유했어요. 윤석열 같다고. 그런데 그게 재혼 가정에 상처 준다고.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어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동훈이 까치발 된다고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그럼 까치모욕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까치들이 상처받게 무슨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 까치만 저렇게 총총 뛰어다니냐. 참새도 뛰어다니는데 참새발이라고 안 하고 까치발이라고 하느냐. 까치에 대한 모욕이야. 미쳤죠. 전용벌이 아니니. 팟지엄마라는 얘기도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요. 결국 팟지엄마처럼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지칭해서 그렇죠. 고유명사라고 합니까? 그런 걸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명사.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시비 거는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 사람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저런 비슷한 수준을 레디컬 페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걸로.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천박한 인문학 수준을 갖고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저거는 PC주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러면 재혼 가정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저열한 말꼬리 잡기죠. 아니 뭐 머리 자꾸 붙잡고 이런다고 해서 야 너 대머리냐? 왜 그렇게 머리에 신경 써? 그럼 대머리 비합니까 그게? 대머리를 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꼬리 잡고. 향사님 감사합니다. 아우 꼬리 잡기가 끝난 것 같은데 향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는 봄내님께서 꼬리오 그러시면서 두 분 예리한 분석과 판단력 저희 눈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소중한님도 꼬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래놓고 또 누나 제가 30년 때린 동훈이에요. 국정농단이라며 징역 30년 구형했던 한동훈이 박근혜 만나서 국정현화를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언어도단입니까? 그러니까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제 그만큼 절박하긴 할까 봐요. 소구려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한데 사실은 여론조사 불공정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은 하우스 이펙트가 워낙 강해서 우리 민주진보증회에서는 여론조사 불공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게 바로 직전 조사에서는 39%밖에 안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것이 우세였거든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46.2 대 38.3. 아무리 조작을 해도 아무리 설문지를 바꿔도 이 분노의 민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개혁신당까지 찍으러 든 거 보십시오. 개혁신당까지. 이 정도 상황이니까 진짜 이들의 말꼬리 잡기라든가 자기를 계속 변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불안해서 쏟아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막 던지는 거죠. 미친듯이. 그런데 던질 때마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놀라운 신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동훈 특히.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위기에 닥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날 때 사실은 뭔가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이들이 빠져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 끄려고 부채질하는 거죠. 원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내가 여태까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혹시 나한테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걸 검토하고 그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미 난국을 타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파 가능해요. 위기 돌파가.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불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처럼 불판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뛰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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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미봉책들을 쓰게 되는데 미봉책. 그런 것들을 자꾸 남발하다 보니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불길이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좋지 않은 반응들 위기수습책이라고 내놓은 반응들이 잘못될 경우 불길이 더 커지는 바람이 더 크게 부는 선거의 경우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신이 뭔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옳게 박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가 굉장히 견고하고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기가 오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은 계속 누군가를 공격하고 막 이걸 벗어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맞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성적 사고가 되게 잘 안 돼요. 더 날뛰게 되고 정 안 되면 무속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들을 빨리 심판해서 그 위기가 아닌 위기가 현실이 돼버려서 아예 감방 같은 데 들어가게 해줘야 얘네들을 구원해 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쟤네들을 심판하는 선거고 쟤네들도 구원하는 선거다. 맞습니다. 감옥에 보내서 구원시켜야죠. 2천 명 정도만 구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2천 명 정도면 돼요. 적폐 세력 2천 명 많이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드골 정권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역자들 갖다가 2천 명인가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거의 사형 100여 명을 사형했다고 들었어요. 사형 구속 엄청난 가혹한 처벌을 했습니다. 부역자들 수만 명들을 갖다가 수사 대상에 올렸고 그중에서 구속해가지고 빵 애들하고 이런 사람이 한 2천여 명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한 2천 명 정도는 제대로 감방에 보내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수계들은 좀 영원히 격리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성리를 좋아하니까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2천을 좋아하시니까 2천 명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소나무당에서요 그런 공약을 냈어요. 황당한 공약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 끌리는 게 윤석열 사형 그리고 그 부역자들 핵심 부역자들도 사형이 처해야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가혹한 처벌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처벌 방법? 그 사람들 무인도에 보낸 거예요. 모아서 아 무인도에 다 보내서? 네. 무인도 유배형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살아봐.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 달래 지옥이 아니고요. 악당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곳이 지옥이고 그러니까 지옥을 현실에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살아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이러면서 그거 이상 가혹한 형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형보다도 이렇게 무인도 유배 네. 그리고 완전히 못 나오게 도망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형벌 굉장히 괜찮은 행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사람의 인권을 사랑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네. 원래 그런 곳이 이런 자들한테 허락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에딘보로 공주님께서 사형도 좋고 추방도 좋고 대한민국에만 안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태영님 소신과 인품을 존경합니다. 임희연님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성수 TV 오늘도 이렇게 재미나게 심리 분석으로 이슈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복받으신 겁니다. 오늘 목요일 정말 재미난 방송이 김성수 TV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5시 반에 오셔야 되는데 5시 반에 노영희 변호사가 성수대로 옵니다. 노영희 변희재 그리고 최한욱 김성수가 만드는 특별한 좌충우돌 여러분들께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또 개삼촌들이 아주 날카롭게 비수를 갈아갖고 또 옵니다. 마무리하고 김태용 소장님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립니다.